오라! 오라 한 거 많다. 손손이 났다. 장난감 많네. 많아. 동결아! 밖에서 들어왔으면 손부터 닦아야지. 손부터 닦아야지. 이리 와. 귀엽다. 동결아. 넷. 여기가. 자 닦아. 여기 해. 자 속아. 됐다. 됐다. 애매해. 워낙 깔끔하니까 진짜. 근데 민결아. 니 거는 네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. 어디에 놔 이거? 어디? 근데 또 하라면 한다. 이거 다 민결이 거야? 네. 그치? 그러면 민결이가 어디다 딱 놔야지. 어디다 놔야 되지? 근데 난 저거는 좀 좋은 방향인 거 같아요. 이건 어떻게 이거 두 개나 있잖아. 이거 어디에 놀 거야? 어디? 저기 테이블 위에다가 갖다 놓는 거 어때? 삼촌이 말투가. 마스크 다 시키자. 안 되겠다. 그러니까. 이거 어디에 놀 거야? 어디? 저기 테이블 위에다가 갖다 놓는 거 어때? 좋아요. 좋아? 나이스. 나이스? 나이스. 네. 이것도. 나이스. 와우. 우와. 민결아. 응? 원래 이런 데 오면. 깡촌이. 바로? 진짜? 깡수 좋아? 깡수 주라고? 진짜야? 설마? 소주에다가 뭐야? 레몬. 아 레몬. 레몬 이렇게 섞어서 좋은 거 가리킨다. 죽은 날이 아파서. 경악을 하겠네 누나가. 경악을 하겠어 방금. 이렇게 막 소독 좀 해야 돼. 아 소독이에요? 소독이에요 소독. 소독이에요? 소독. 아니 애기랑 있는데 그러면 심화시게 했다.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. 소독 좀? 애들이 막 입다고 손 닿고 이러니까. 오 그거는 또. 완전 반지. 이건 플러스 50점이다. 깜짝 놀랐네. 오래 불편합니다. 이렇게 손 닿는 데 이런 데 다. 다. 아유 멋지네요. 대반전. 이런 건 너무 잘. 이거 나도 잘 안 하는 건데. 이거 저기 소주 소독하는 거니까 절대 핥으면 안 돼. 손으로만 먼저. 그렇지. 저럴려고 소주를 사신 거구나. 술은 마시려고 산 게 아닌가 봐요. 사실 마시려고 샀는데. 네. 소독하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못 챙겨서 급하게 저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. 어 스위트해 저런 거. 아주 좋아. 진짜 몰랐네. 그러니까 이 신장은 살아있어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좀 도와줄라는 얘기죠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저걸 못 듣네. 저걸 못 듣네요. 자. 봤다 이제 봤어. 조금 이따 하자. 아 힘들어. 함촌도 좀 쉬어야겠다. 쉬어도 돼요. 아이고 착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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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